한동훈이 전망적으로 이번 주부터 공격을 받을 것 같은데 홍카의 인증이 떴습니다. 윤석열이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팩트로 지켰겠습니다. 홍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 대해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사법노나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한비대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로 출근하면서 무죄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 우려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다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취지의 답변도 했습니다. 홍시장은 법원 탓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셀러리맨화되는 현상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검사가 정치에 맞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차기 경쟁자인 한동훈이 윤석열과 갈등 관계가 보이니까 얼마나 홍준표는 좋을까요? 그런데 현역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눈치가 없으면 너무 일찍 줄을 서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정진석의 슬기로운 의정생활 대통령이랑 2년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했지만 나발이고 방금 임명된 비대위원장이 내공철을 줄 것 같다. 내공철은 한동훈이다 라고 생각했다가 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엊그제 서천시장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뒤에 쓱 둘이 더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들어보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훈아 잘해라 하면 아 그래 살아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갖가지 들었는데 한동훈씨 고생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다. 여긴 끝났다. 심지어 옆에 있었던 한동훈이 네 윤석열씨라고 하면 이제 어 이러면 끝나는 거지 이제. 아 이러면 끝나는 거죠. 어 끝나는 거지. 가르마가 타줬다. 말씀 감사합니다 윤석열씨. 뭐 이러버리면 이제 얘기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더 세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눈치가 빠르니까 바라겠죠. 자 한동훈씨 올라가세요. 네 재밌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씩 스며들어 여론의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궐의 결과를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이소영 의원의 여주를 보며 느낀 것은 민주당 지지층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스펙보다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여줬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이후 청문의 스타가 된 것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주게 된 것이죠. 즉 당내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맞서는 국회의원을 무엇보다 지지한다 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결과는 저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00석 드립치는 연동연파 의원들이 이걸 보고도 200석 드립을 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선 10%라는 것과 21년 재보궐, 22년 대선, 22년 지선 때와 비교하면 민주당이 엄청 회복한 겁니다. 심지어 사상군은 오늘자 KSY 조사에서 배재정이 무선 100%로 이기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배재정이 아니고 제대로 된 후보였다면 격차가 더 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180석 먹었을 때도 부산에선 겨우 3석 먹었던 것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 공천만 잘하면 여권이 분열한다면 충분히 5석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끝까지 방심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어염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